야, 봐봐. 어? 오, 송유찬. 오, 봤어? 존멋. 나도 해볼래, 나도, 나도. 너 좀 한다. 좀 하죠. 근데 나한테 안 될걸? 나는 무시제비 인간문화재한테 사사받은 사람이거든. 그런 인간문화재도 있어요? 저희 아버지요. 작년에 이 부산에서 던진 돌이 지금 한 일본에 가 있다나? 아이, 뒤집어, 뒤집어. 자, 봐봐. 납작하잖아. 이 수면에다가 평행하게 이렇게 쫙 던지면 돼, 그냥. 쫙. 자신 있게, 자. 쫙. 아이, 다은쌤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제가 알고 잘 보세요. 이야, 거기가 일본인가 봐요? 돌이 안 좋다. 어? 예쁘다. 찍어야지. 잘 좀 해봐요, 인간문화재. 자, 이제. 이제 자연으로. 돌아가라잇. 내 핸드폰. 야, 이 씨. 야, 너는 돌을 던져야지. 폰을 냈다 던지면 어떡하냐. 아이, 뭐야. 할부도 안 끝난 거란 말이야. 야, 됐어. 들어오지 마. 들어오지 말라니까. 에이, 가만히 있어. 야, 해 떨어진다. 큰일 났다. 야, 이거 빨리 찾아야 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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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larını 돌. 감사합니다.